성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.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,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, 강간치상, 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.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 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박 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